자,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님은 가매를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뭐야? 누구야, 왜? 이분은 바로. 어? 누워요? 이분은 바로. 그룹 티티마 출신의 데뷔 시편 연차 가수 겸 연기자 소희 씨입니다. 티티마 출신 데뷔 시편 연차 소희 씨입니다. 소희야, 소희야. 소희야. 기타를 뽑았으면 기타리스트의 의견도 존중해야지. 줄리안 제 애인이에요. 안녕.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.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이라고 생각해. 다 같이. 헤이, 헤이. 헤이, 헤이. 해 되게 오랜만이다 아 이거 보고 맞췄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배우 겸 가수 소희입니다 네